오 워프숄더러 귀여워 여기 좋은가봐 쉬 싸는걸로 시작하는 오늘은 두부의 밤 산책하는 날 오 워프숄더러 귀여워 여기 좋은가봐 근데 바람이 너무 지금 기분이 좋게 불어서 여기 너무 여기 너무 예쁜데? 종종 이렇게 나와야되겠다 하지만 우리 두부는 그런거 신경났어 이대로 내려갈거 같은데? 두부 일로와 두부! 두부 여기까지 두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두부 여기까지 내려오겠어 우리 두부네 지금 바빠 내려가는 길이요 지금 내려가는 길이야 두부 어디까지 내려올거야 귀여워 좀 지쳤어 좀 지쳤어 저리 핏길해 나 지금 바쁘니까 여기 내면 거의 굴러들어질거 같은데? 두부 어디까지 내려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 곧 바닥이야 수부 다 했어? 수부 다 했어? 갈까? 오피숄델에 오피 귀여워 여기 물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다시 출발? 두부 많이 했어? 비비빙 많이 했어? 여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야 사람도 없어 가자 여기 다리 예쁘다 여기 다리 예쁘다 지나가시지요 오빠 나 저집 사줘 어? 어디? 뭔집? 저집? 안돼 안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안돼 아까도 그렇고 정말 집 사달라는 말은 근처 편의점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듯이 얘기하네 저집 사먹고 버릇준이 야 두개 주위에 골라 저집은 한편 하신 분들이라고? 저집은 사이도 2이신데 아 저집이 부른데? 자기가 취소할 것도 아닐까 아이고 누가 보이니? 어? 누가 보이니? 어! 보이긴 보이는데 퍼즐이 조금 많죠 아이고 다리 예쁘네 이 다리도 예쁘네 오우 멋있다 오우 저기가 거기잖아 오빠 저기 건너오면서 우리가 아 저기서 우리 사진 찍었었지 막 이랬는데 아 그래? 도대체 너 나와 한 얘기를 다 까먹는 거니? 잘 기억이 안 나 저쪽 방향이 있어요 아 여기 이 다리가 제일 예쁜 거 같은데 여기 중에서 응 다리들이 다 여기로 돼 있어서 응 아 저긴 카메라는 생각에 여기 있어 어 선선하니 어 이렇게 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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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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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